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금TV 돌금별금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금별금TV의 별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 지민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방탄소년단이 지난 13일 데뷔 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멤버 지민의 데뷔 7주년을 기념하는 팬들의 서포트가 지난 5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며 축제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 가운데 언택트 방식의 서포트가 눈에 띄게 증가한 점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비대면 문화가 사회에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팬들의 서포트의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지민의 팬 계정, 하이트스루, 라논큘러스, 리플리히는 모바일 앱을 통한 가상 전시회 서포트를 진행했습니다. 팬들은 제공한 링크를 통해 버추얼 전시 앱을 설치한 이후 방탄소년단 지민의 데뷔 후 7년 동안의 모습을 감상하게 되는데요. 팬 계정, 라논큘러스, 문 라이트, 룩겟민, 지문 등은 SNS 광고를 통해 지민의 데뷔 7주년을 기념했습니다. 플립은 수많은 일을 겪고 어느새 데뷔한 지 7주년이 되었다. 너는 지민이니까 사랑받아 마땅하다. 라며 7주년 데뷔를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또한 작년 10월 13일 지민의 생일을 기념하는 서포트에 첫 등장하며 연예인 최초로 독점 진행으로 화제를 모았던 카카오톡 광고도 올해 역시 진행되는데요. 팬데이스 올포 지민은 카카오톡 광고와 함께 생활 속 거리 두기가 가능하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축하할 수 있는 앱넷 TV 광고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 밖에도 지민의 중국 팬베이스 지민바 차이나는 영상 편집 소프트웨어 중 하나인 인샷 홈페이지의 최상단 배너 광고를 진행하며 팬 계정 지민풀은 심리 테스트를 진행하는 도드마인드 사이트에서 배너 광고를 진행합니다. 나와 어울리는 방탄소년단 앨범은 테스트 진행 페이지 하단에서 지민의 광고를 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조되면서 팬들조차도 앞장서서 팬들이 오프라인 공간을 통해 모이기보다는 언택트 이벤트를 통해서 더 많은 팬들과 공감하는 방식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데뷔 7주년 2020 페스타 기간에 한국에 올 수가 없는 전세계 팬들도 온라인을 통해 축제를 즐기고 공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두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3일 국립중앙박물관의 공식 SNS에는 국립중앙박물관에 걸어다니는 국보가? 어서와 방탄은 처음이지? 라는 글과 함께 사진 다수가 게재가 되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멋지게 무대를 하고 있는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요. 그중 멤버 지민은 명불허전 귀공자 같은 비주얼을 뽐내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지민은 흑발에 5대5 가르마를 한 헤어스타일에 순백의 흰색 슈트를 입고 왼쪽 가슴에는 흰색 꽃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축사를 전한 곳은 국립중앙박물관 1층 중앙부에 있는 역사의 길입니다. 북부 86호 경천사지 10층 석탑의 보물 360호 월광사 월랑선사탑피 등이 있으며 1층 각 전시실로 연결되는 공간입니다. 지민은 축사 이후 국립중앙박물관 본관 바깥에 열린마당에서 축하 공연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측은 방탄소년단 측에서 먼저 문의가 왔으며 여러 차례 답사를 거친 뒤 코로나19로 휴관하기 전인 5월 말 촬영을 마쳤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영상은 관람객을 고려해 야간 시간대에 촬영이 되었고요. 방탄소년단은 당초 서울대 등 여러 후보지를 놓고 고민을 하다가 한국의 상징성과 다양한 공간 활용도를 고려해 국립중앙박물관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지민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